뭐요? 하이? 어서 오시구요?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네 다들 숙제 끝났음? 수바형 옷 샀어? 처음 보는 옷인데 아 이 옷이요? 흰옷인데 원래 이게 스틴빨래 잘못해가지고 여기 목에 주름 생겨가지고 잘 안 입어 이거 이거 보여? 지금? 오늘 뭐하냐고요? 오늘 뭐 카돈 들고 군난장 돌고 카돈 들고 군난장 돌고 뭐 이것저것 그냥 스무스하게 할 듯? 어제 재료 교환 많이 했는데 어제 다 아 닉네임 쟤 진짜로 아니 수바 캐릭터 이름에 예정 좀 가져라 지금 골드가 보면은 골드랑 실링이 좀 깎여 있는데 이거 어제 편집장님이 오이스컷 썸네일 만들려고 하는데 무기 15강 이펙트 진짜 개구리다고 빨리 강화해라고 해가지고 어제 16강 찍느라 골드 썼어 원래 강화할 생각 없었는데 어? 야 루피온 에버라는데? 에버 고고고! 야야야야 루피온 에버 에버 이제 9장이다 야 얘네 기약이 없네 이거 엘가시아 카드 어떻게 모아야 돼 님들? 이거 무조건 떠상인가? 아 이거 진짜 이리 진짜 사야겠다 이거 엘가 떠상 없다고? 뭐 아까 떠상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온다며 아니 수바 각 대륙이 뜨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이 양반아 어릴 때 떠상 호감도 안 찾아다녔냐고요? 장난하나 수바 야 그때는 저런 것도 없었어요 단독방이랑 디스코드에서 보고 떴다 하면 날라갔었어 나 때는 말이에요 CCTV도 있고 에? 채널 못 들어가니까 채널 뚫어준다고 파티초대 해주는데 천 원씩 받았어요 옛날에는 모아케 버스 태운다고 250원씩 받던 시절을 아십니까? 이분 꼰대냐고요? 예 뭐 키울까요? 추천 좀 해주세요 질풍술사요 말투가 너무 차분해서 정이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혹시 서폰백으로 중에 제일 킹 받는 게 있으신가요? 좋네 기온척하는 이모티콘 다 발라놓은 거 있잖아 이 형 초심이러서 아프리카 세팅 안보 채팅을 쳐야 보지 유튜브랑 트위치 채팅창 열 번 올라올 때 아프리카 한 번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안 보겠냐 잘 안 보니까 안 미친다고요? 웃기고 자빠졌네 아프리카에서 빨간 트리닝 입을 때부터 봤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픈 손가락인가요? 아픈 손가락은 뭔 손가락이야? 나는 손가락이 안 아파 빨간 트리닝에 담배빵 몇 개 뚫려 있는지도 아는 사이였는데 섭섭해 야 맞춰봐 님 만약에 님이 맞추잖아 킥뷰 180권 줄게 181권 맞춰봐 아니 수많은 옷에 담배빵이 있는 건 그렇게 쳐도 담배빵이 50개 정도면 재떨이 아니냐 선생님 오르지 못할 날개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데 자꾸 도전하시네요 그래서 네가 여자친구가 없죠? 도전을 해야 했죠 아니 이 씨부랄 탱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감사한데 아 이거 졸라 빡치네 진짜 뜨냐? 이 씨부랄 거 이거 형님 검은 날개 감사합니다 너무 달달하네요 그걸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해 야 라우리엘이 준 거야 날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아니 수바 야 근데 저번 주부터 내 파티에서 날개 두 개 떴는데 이거 맞냐? 토템까지 돼버리면 큰일 나는데 수고 수고 야 너 닉네임 맘에 든다 야 이다의 게임 방송 아주 좋아요 선생님 나중에 그걸로 프로카멘트까지 그대로 가 의단님 예 미션 봤냐고요? 뭔데요 미션이 옷 벗고 프로켈이랑 분신 사이에서 살아낼게? 뭐 얼마나 아 3분 지나면 사라지는데 그때까지 버티게 하려고? 오케이 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프로켈 들어가자마자 인식 범위 안에 허사비 까면 분신 소환해서 프로켈 두 마리 되거든요 그거 사라질 때까지 버티냐 못 버티냐 해요 끝났네 갑니다 괜찮은 따로 됐어? 우와 위험했어 잠깐만 irrigation 위험했어 오와! 아 주접 떨었다 아 수박 그냥 거리 잴 걸 그냥 아씨 으악! 야 미션은 실패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오케이 어 아씨 이래 진짜 방법이 없네 따아악! 약 하나 먹었다잉? 땡이다 아 죽었다 오! 이거 멋있구요? 아악! 이건 깼다 됐지? 피 날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끝 진짜 오지게 할 짓 없으니까 별 짓을 다한다 아니 모드로 이런 거 내주면 얼마나 재밌나요 맞잖아 숙평 컨텐츠 수박 별거 아니야 진짜 그냥 프로켓 몇 마리 풀어놓으면 좋네 재밌다고 아유 씨댕 재밌게 놀았다 한 30분 고생 고생 이 분 현생살렁 한다고 나한테 있는 보석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반송했는데 이걸 또 보내주셨네 잠깐 들어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스승님 방송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다시 여유가 생기면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았던 보석은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예 뭐 잘 쓰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신뢰보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멸공 틀어라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구요 마무리로 멸하자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멸하 뜨면 하칸 하나 더구고 야 멸하 뜨면 하칸 아 씨댕 아 근데 이거 멸하 각인데 여기에 내 여자 머스커의 무은이 달려있다 하나 둘 셋 야 하칸 하나 더 가자 깔끔했다잉 자 님들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오이스커보고 제 방송을 입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오이스커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다 7렙입니다 세굽이 18각이구요 무기 16강입니다 강제로 했고 무품 89에요 그리고 이분들 한번 스펙 한번 볼게요 지금 9렙 여기 10렙 그리고 여기 창술 9렙 10렙 여기 스펙들은 다 저보다 높습니다 자 오이스커가 존나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 좋습니다 뇨격 한번 딱 땡겨주면서 백 잡아주면서 아니 쿠바 야 여기 파트는 힘들겠는데 좀 치네 어흫 떴냐 나도 가족이냐 나도 피밀리냐 못 들어갔구요 아직 기회 남았죠 일관문은 몸풀기였구요 7렙 캐릭의 위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쌉가능이다 이거 태우라도 오겠다 안오겠다 망했다 사이클 여기서 터지면 안되는데 아휴 아니 수바 크리율이 80%인데 왜 크리가 안 터지는거야 자 이제 카운터 도로 여기서 카운터만 잘 치면 MVP거든요 나한테 울릉각이 있음 하나 쳤고 두개 쳤고 쏜다 아우 가족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오이가 절대 나쁜 캐릭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잔혈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상간문은 진짜로 그냥 딜각 잘 잡으면 잔혈 뜨거든 이거 월워드 내부 말고 다른사람 내부 없습니까 아니 뭐 바드는 밖에 있어요 아 이 파티 바드야? 아 이 파티 바드 내부 갈래요? 월워드 내부 가고 딱 오겠다 지금이야 자 오면은 암투 하나 까주구요 울릉각으로 아드 유지 해주구요 이 새끼 백스텝 칩니다 안치면은 바로 그냥 아드 먹고 시원하게 날려버려 날려버려 아이 가능성 있어 비교 올만해 가버렸 하나 컷 어 뭐야 아니 뜨마 야 이걸 잡... 야 이건 좀 우바지 팔꿈틀을 잡았니? 아 아깝다 안 돼요 가족의 기회를 주십니까? 아이 강투네 아 수고 아유 재밌었네요 자 일단 오늘 뺑송 여기까지 하구요 스카우터 팔렸는지 한번 보고 기분 좋게 꺼야겠네요 야물딱 졌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갑니다 저 아니요 빠이 빠이 어디 가냐구요? 먼저 밥 먹으러 밥먹으러 감사합니다.